자 우리 ls머트리얼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어느새 1월 2일 저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100% 지금까지 퇴근도 못하고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리고 있고요 이번 1월달에 약속을 드린대로 30만원이래 자꾸 10만원을 넘지 못하면 10만원을 넘지 못하면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드리고 나서 자 우리 주주님들께 찬성표 반대표 제가 보내달라라고 저는 우리 주주님들께서 시키는 대로만 ls를 계속해서 분석하라고 하시면 저는 분석을 할 거고요 너 필요없다 너는 필요없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면 저는 그냥 조용하게 정말 사라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은퇴찬성을 하시면 찬성이라고 상단에 개인 번호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너와 함께하고 싶다 100% 너와 정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대표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로서 우리 주주님들 찬성표가 많은 상황이에요 100%의 은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1321표가 나왔고요 현재까지 오늘 1월 2일까지 집계를 한 상태고 반대는 우리 주주님들 1123표로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100%의 은퇴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100%가 10만원을 돌파한다고 할지라도 찬성표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은퇴를 할 거라고 이미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자 은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근소한 차이로 우리 주주님들께 10만원 달성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표가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떠나면 뭔가 이분들에 대한 제가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들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따라야 합니다 주주님들 여론에 따라서 저는 은퇴를 해야 되지만 반대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반대표를 주신 분들께는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자 교육을 통해서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들을 좀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죠 내가 가진 뭐라도 우리 주주님들 정말 고개를 잡을 수 있게 제가 옆에 없더라도 LS 같은 종목들 또다시 이런 황제주가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 주주님들 재량껏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와 근데 생각보다 진짜 우리 100%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다 100%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 100%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1321명이나 찬성표를 보내주시고 우리 100%를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 1123명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현실이 진짜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니 정말 100%가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주주님들 LS 머트리얼즈 소익을 드리겠다라는 이 일념 하나로 상장 때부터 일념 하나로 진짜 달려오고 나서 모든 시나리오들 풀어드리고 분석해드리고 했는데 진짜 결국에는 자 결국에는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첩첩산 중이야 첩첩산 중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자 기본이 주식TV 맞아 지금 은퇴를 번복을 했어요 은퇴하겠다라고 갔다가 안 하겠대 이유가 뭐야? 인간 쓰레기 저 때문에 100% 같은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은퇴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번복을 한 상태입니다 진짜 정말 이렇게 반대표 많이 나온 것도 정말 서러워 죽겠는데 진짜 인간 쓰레기 같은 이야기 개새끼 쓰레기 사칭범 이런 이야기 들리니까 참 진짜 100% 마음이 진짜 이 밤에 이 밤에 진짜 퇴근도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영상 찍고 대응자료 만들고 있는 와중에 너무나도 진짜 마음이 지금 아픈 상태입니다 주주님들 자 제가 정말 제가 없더라도 자 100%가 없더라도 우리 LS 10만원 가고 20만원 갈 종목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자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만원을 넘어서 20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펀더멘터를 가진 종목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제가 없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정말 확고한 자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자 들고 가시면 돼요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자 우리 주주님들 MSCI 편입도 될 거고요 MSCI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자 나올 수 있는 호재들 100%가 싹 다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 거고 자 100%가 투경 해제 후 급등 시나리오에도 적어드렸지만 주주님들 LS LS 그룹 차원에서 가장 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머트리얼즈 가장 늦게 나오기는 했지만요 가장 그룹에서 밀어주는 최고 최고의 스타 종목이야 우리 주주님들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투자를 하면서 내가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 주주님들 테슬라 그리고 현대 기아 여기가 싹 다 우리 울트라커피스터 사용할 거야 우리 주주님들 차세대 2차전지 UC로 다 변경할 거고요 결국에는 말도 꼬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고체를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화재라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전속도 주행거리 이것 때문에 전고체를 만드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울트라커피스터가 이런 부분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전고체에 들고 있는 주주님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 종목은 언급은 안 할게요 이게 주주님들 판도가 그냥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맛있는 햄버거 집이 있는데 잘하고 있었어 진짜 맛있게 잘하고 있었는데 더 맛있는 집인데 양이 더 커 더 맛있는 집이 바로 옆에 생기면 이 집은 자연스럽게 주주님들 어떻게 돼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 다 이 버거를 더 싼데 더 크기가 좋고 맛있는 버거를 먹으러 가잖아 우리 주주님들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전부 다 적어놨어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항상 모든 산업 업종을 포함해서 자 1등은 어떻게 됩니까 1등은 결국에는 텐베거를 가요 기본적으로 10배 상승이 나옵니다 모든 지금까지 주식 20년 제가 이상 봤지만 모든 산업과 업종을 통틀어서 1등 주 섹터는 계속해서 바뀌어 우리 주님들 건설 조선 뭐 이제 바뀌어서 반도체 AI 로봇 2차전지 섹터들은 바뀌지만 거기서 1등 거기서 1등은 반드시 10배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 아시겠죠 모든 밧데리에 모든 밧데리에 3차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주님들 모든 밧데리에 우리 LS 유트라 커페시터가 없으면 주주님들 안 팔린다라는 의미예요 국적을 넘어서서 글로발로 글로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수급이 쏠리는 순간 그냥 1등이기 때문에 미친듯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100%가 자 급등 시나리오 안에 이런 미공개 재료들 자 우리 주주님들 평소에 정말 관심 갖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자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하시고 100%는 은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주님들 LS의 재료는 계속해서 살아날 거니까 자 아직까지도 100%에게 문자를 안 주신 분들 LS 빨리 마지막으로 자 빨리 받아가시고요 지금 아 너무나 좀 이번 1월달까지는 제가 1월까지는 조금 보고서 우리 10만원 가는 건 그래도 보고서 제가 은퇴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막상 좀 표를 까보니까 자 마음이 생각보다 조금 그래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힘이 많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까고 나니까 지금 반대표가 어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마음이 조금 제가 그렇고요 우리 주주님들 자 오늘까지 오늘 밤까지 제가 보고서 밤을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찬성표가 예를 들어서 자 찬성표가 1500이 넘어갔는데 반대표가 1400이다 그러면 그냥 자 은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인데 1400으로 밀리는 상태다 그러면 그냥 1월달이라고 했지만 그냥 바로 은퇴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오늘 밤에 좀 이런 미라클 기적을 보여주시는 밤 그래도 100%에게 응원을 더욱더 쏟아주시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을 좀 내서 파이딩 할 수 있게 우리 LS 10만원 넘는 모습은 좀 보고 갈 수 있도록 자 주주님들께서 모든 주주님들께서 저를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자 모든 의견에 찬성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